제대로 못 읽었어, 아까. 그래서 아까 내가 막 웃었는데... 아무런... 그럼 나는 왜 웃은 거야, 아까? 왜 웃었어요? 네? 별것도 아닌데... 그렇죠, 별것도 아니죠? 숟가락이면 별거 아니잖아요. 이게 생크림인가요? 그렇지요. 자, 이건 너무 가만히 있고. 내가 이거 또 드릴게요. 조금만 주세요. 저게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? 잠깐만. 어떻게 이게 저희 사이가 좀 가까워졌나요? 아, 서로? 그렇죠. 아, 왜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? 알았어요. 제 맘이죠? 네. 간다, 간다, 간다. 어?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기 넵킨 좀 주세요. 금방 갔다 올게요. 진짜 이거 먹었네. 네? 아, 그래도 이거 딱 갔다 올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